안녕하세요. 욜로와 제주의 윤년아입니다. 여자 아이스하키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국가대표에서 탈북한 양국 대표가 된 극중인물 리지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질 땐 지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남북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팀 경기는 비록 6대1로 아쉽게 막을 내렸지만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으며 우리의 마을을을 또한 뭉클하게 했는데요. 비록 패배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질 땐 지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오늘 제주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해발 700m 중산간 숲속입니다. 아직 눈이 가득 쌓인 숲에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나무에 작은 구멍을 뚫자 수액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올해 처음 채취하는 고로새 수액입니다. 매달아 놓은 10리터 봉지에는 맑은 수액이 하루 만에 가득 찹니다. 이 숲 속에서 30년 이상 된 고로새 나무 500그루에서 채취 작업이 진행됩니다. 계속된 폭설과 한파의 채취 작업은 열흘가량 늦었지만 봄 기운에 얼어붙었던 대지와 나무가 빠르게 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에는 고로새 나무 150만 그루가 자생하는 것으로 추상됩니다. 땅으로부터 빨아들인 수분을 얼었다가 햇빛을 맞으면 그게 녹는 현상처럼 해서 외부로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즌에 고로새 채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매화도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운에 잔뜩 웅크렸던 매화가 고결한 자태를 뽐냅니다. 천리를 간다는 매화 향기는 향긋한 봄 내음을 전합니다. 겨울을 완전히 밀어낸 제주는 바다 건너 전국으로 봄 기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해병대 장병들이 주저앉은 시설 하우스 위에 올라가 비닐을 뜯어냅니다. 지난 5일 폭설에 무너진 시설 하우스를 철거하고 있는 겁니다. 폭설 피해를 입은 지 보름 만입니다. 쓰러진 시설물에서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살려보려는 농심은 애가 탑니다. 날 모레 3월이다 보면 모목을 구하기도 힘들고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나무가 다 꺾어지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빨리 나무를 빨리 구해내는 게 일이에요. 서귀포시는 예비비 8억 1천만 원을 투입해 다음 달 말까지 파손된 시설 하우스를 모두 철거할 계획입니다. 군부대와 공무원 등 4천여 명과 전문 업체 36개 반 250명이 투입됩니다. 이번 폭설로 하우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서귀포시에만 87곳 피해 면적은 18만 5천여 제곱미터나 됩니다. 하지만 이 중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19곳 전체 21%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농가는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게 되는데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받는 보험금의 25% 수준입니다. 앞으로 피해농가에 대해서 농어촌기금 융자라든가 그리고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그리고 또 FTA에서 갓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피해농가 현장 조사를 서두를 예정이고 추가 피해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 접수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저는 지금 대형마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 제주도에 시세와 여러 가지 물품을 보기 위해서 또 제가 장을 보기 위해 제주도에 있는 큰 대형마트를 함께 구경해봅시다. Let's go! 여기 보면 제주도 대형마트는 이렇게 제주도의 특산품을 파는 코너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과즐, 과즐이랑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여기 하르방도 있어요. 다양한 제주도의 특산품을 팔고 있는 코너입니다. 가족 단위의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먹을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있는 밑에 층 코너로 내려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트에선 안 파는 게 없네요. 겨울이라 딸기철이라 딸기를 팔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제주도라 이렇게 레드향이 있어요. 제주도산 흑돼지를 팔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왔으면 또 흑돼지를 한번 먹어봐야겠죠? 어? 갈치를 저렴하게 팔고 있습니다. 갈치가 한 팩에 9,900원이에요. 여기 고등어! 고등어는 2개에 5,160원? 문어가 세일을 하네요. 제주에 또 돌문어가 유명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문어가 엄청나게 큽니다. 어? 이것은 자취생의 필수품! 김! 제가 산 거를 보여드리면 짜자다단짠! 도너트를 샀어요, 도너트를. 원래 배고플 때 장 보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제가 몹스 배가 고픈 상태에서 장을 봤더니 닭강정, 닭강정도 사고 짜잔! 체리를 세일을 하길래 체리를 샀습니다. 사실 제가 휴지랑 물이 필요해서 왔었는데 휴지랑 물보다 그냥 분껏질거리를 훨씬 많이 산 것 같아요. 제주도 마트를 구경, 대형마트를 구경을 하니까 확실히 색상품도 많이 팔고 있고 제주산 횟돼지, 그리고 제주산 갈치 이렇게 제주도에서 찾을 수 있는 엄청 맛있는 유명한 제주도의 특산품들을 좀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재래시장에서 이제 물건을 구입하셔도 좋지만 선물하기 좋은 이런 제품들도 다 팔고 있으니까요. 혹시 재래시장 가기 너무 거리가 멀거나 힘드신 분들? 그냥 대형마트에 오셔서 다양한 제품 구매하셔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대형마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눈이 녹아서 비가 내린다는 절기인 우수가 지나며 제주 지역 낮 동안은 포근한 날씨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날씨 이어지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감기나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가 쉬워 면역력 강화에 힘써야 하는데요.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을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오늘과 내일의 날씨는 화면을 통해 알아볼게요. 뿅! 오늘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흐린 후 아침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최저기온 4도에서 5도, 최고기온 10도에서 12도로 평년보다 약간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역시 평년보다 약간 낮은 기온 분포 보이겠으니 공간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 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제주도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앞바다 파고는 1m에서 2.5m로 일겠고 풍속은 초당 7m에서 13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 항로를 오가는 제주기점 여객선은 대부분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엔 해상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리는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부분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이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항 날씨입니다. 현재 전국 공항에 발효된 별다른 특보는 없지만 대체로 구름많은 날씨가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공항 역시 특보 발효되지는 않은 상태지만 흐리고 구름이 많습니다. 공항 풍속은 초당 6.2m로 비교적 강하게 불겠고 공항 시정상태는 10km로 좋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욜로와 제주 날씨정보였습니다. 임신 출산부터 육아교육까지 우리 아이를 위한 현명한 선택 행복한 제주 베이비페어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단 4일 한라대 컴퓨션센터에서 엄마 아빠들을 기다립니다. 행복한 제주 베이비페어에서 드리는 혜택 푸짐한 경품과 이벤트로 더욱 풍성하고 알찬 전시 행복한 제주 베이비페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